안녕하세요. 대제팟입니다. 오늘 딴 게 아니고요. 마스터 해결 상급 가보겠습니다. 지옥이죠? 진짜 지옥같다. 아까 미트라에서 이제 미니로 바꿨죠. 최대한 빨리 깨려고. 과연 제 맴대로 갈지 모르겠네요. 걱정이 좀 됩니다. 자, 이제 미니로 한번 싹 썰어주세요. 그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죠. 음, 이제 웃었을걸. 일단 만화 먹어봅시다. 훌륭으로 슈왕 팡! 해보니까. 깔끔히 잡았군. 이제 만화 먹어봅시다. 미니로 꼬리 때리기 자, 이제는 준비가 될 것 같은 가봅시다 슈퍼 이분기 아주 작구로 재밌네요 공버프 3개에다가 CP 해가지고 최대치를 올린거죠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았네요 자 다음은 도어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바이온 바이온 근데 원더가 빨리 잡아 죽어준게 좋아요 원더는 좀 빨리 죽어줘야죠 이제 펑테를 잡고 펑테를 잡고 펑테를 그냥 물원더를 써야겠네요 이제 웬만하면 여긴 이제 바로 미어 넘깁시다 미니션 바이온 바이온 마나가 왜 이렇게 없냐 원더도 안써야겠다 두 번째는 써야겠다 드레이크 나왔죠 그래서 마나 좀 모으고 가봅시다 바이온 드릴까봐 맞을렴 여기까지 쓰고 싶은데 드릴까 드릴까 왜 이렇게 드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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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드릴까 드릴까 방금 이상한거 먹었죠? 아 그거 같다. 변형아이템 이거니까. 이거 모은거다. 저도 언제 외형 변형 한번 해봐야겠는데. 한번도 안했네요. 노려봐야겠어요. 근데 하고싶은 애가 아이리스만 딱히 없는거 같아. 딴 애들 그냥 성형이 이뻐요.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미니 쓸거에요. 콕밥까지 미니 쓰냐고. 먼저 죽겠네. 바로 썰어주세요. 미니 싼다. 포카트리스. 지옥미도장. 자 봅시다. 썰어주세요. 썰어주시면 안되네. 그래서 마나 모으고. 잘 죽는데. 썰 다 죽었는데. 아 누른거 같다. 그렇구나. 어 이건 세방 안되는데. 한번 때려봅시다. 힘타겟만. 다시 또 원퍼맨이 되네요. 저것도 기가 막히죠. 포항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. 이렇게 키우기가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. 106을 몇개나. 육성도 하락쓰입니다. 얘 키우려고. 육강할 때. 콜로 1등 한다고. 아 되게 개 1등이 왜였지. 내가. 아휴 슬프다. 풀링. 여기는 펜트로 가긴 가야겠네. 문명 없기 때문에. 미니 쓰기엔 좀 안이 가깝다. 펜트로 가야겠네. 아 지금 따로 죽어라. 압도. 후이셋. 미니 써야되네. 펜트로 가야겠네. 따뜻할걸 얍. 다이앤있게 좋겠네. 아 용인허감이네. 자 지금 만화가 어떻게 된다. 아 용인허감이네. 아 쏠까. 아 용인허감이네. 아 용인허감이네. 아 용인허감이네. 아 용인허감이네. 아 조금만 더 내려가자. 아 죽어버렸잖아. 아 자부. 죽었다. 아 한 벙이 되었잖아. 아 원더가 안좋아 죽는거 보고싶은거 원더는 죽어야 불사되면 세지죠 자 맞설길 임무 완료 악몽 10단계 클리어돼요 아주 깔끔하게 이겨볼게요 일로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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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은 6단계까지만 하고 한 번 꺼내리긴 할거같아 오 킬이 있고 잘 안죽게 가가지고 흘러들게 너무 오래되니깐 지속시간이 쩔쩔지 아몬더가 하지않겟아 물어넣고래 별로먹기다 퐁 퐁 뭐야 뭐야 아 평토로 다 죽은거야? 만할거야 자 또한 트랙은 뭐 모모같은경우는 침묵을 올리거나 상당히 빠다로내입니다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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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서 툭 툭 툭 툭 툭 호모 툭 방 الخ 그럼요? 음.. 여기 미리는 써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.. 청소가 잘하네 음.. 빨리 잡으려 확실히 없으니까 멍멍을 잡으려 원도가 주우니까 이제 확실히 쫄처리가 되죠 여긴 한번 씁시다 요렇게 말이죠 미리 생각! 깔끔하고 하나 남은건? 또! 또 하나! 또! 아 이거 까먹어 안썼다 놀고 있던데?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? 뚜껑! 어 이제 한방에 안죽어 오우우우우우이 palavra 여기 좀 무섭네 오우 슬슬 어기들에 한방에 안죽기 시작합니다 여기 역시 두지 Vide 무섭쇼 점점 힐러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거든요 이게 준인교 들어가는거에요 고탑 50층 클릭이 있네요 이때 끝 다크닉스입니다 잡읍시다 이게 좀 많이 아픈데 이게 야야야야야 죽게 떨어져서 오 이거 불큐 죽겄다 이거 죽겄다 엄마 뭔더나 죽지 큰일났네 잠깐만 여썼을걸 방법이 있지 힐러랑 스타만 두겨봅시다 진짜 큰일끈 우리 불큐가 아파보이잖아 물언더가 퐁퐁 성장이잖아 자 잡아봅시다 아 손 아 손 아이고 이씨 다행히 바로 걸렸네 자 다행히 퇴퇴 드렐리구요 로터에서 안되네 미세하게도 안되네 음 내 가격 어론론론롱 이거 뭐 아까가 더 어려웠잖아 이거 뭐지 질서유장치가 차이로는 있나 아니면 타겟이 하나 더 안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덮어석도 없구요 어 질테크 7 어허 맹각관미용 안까지 잡고 아마 여기까지 잡고 이제 한번 로테이션 쉴 것 같아요 디테크 8 골라 그룹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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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담의 왕 안녕하세요 자 말아 쓸게요 자랑이 왜 어떻게 내려와 아 또 가득었네 이거 줄여봅시다 내가 원더에 니가 때려보려 한 번 줄일 수 있을 거야? 압도 따생 오이 원더 이렇게 쎄네 아 훌륭했을까 아무튼 이거 되게 찾았어요 흥룡이랑 길 차이가 좀 알려줘 흥룡이랑 길 차이가 좀 알려줘 흥룡의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죠 이렇게 해서 오 신비아를 그냥 꽁으로 받았네 자 이제 8대 붙이기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은 따로 녹화를 해야겠네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껄끄껄 힐링 자 원더가 잘 갇혀있고 이거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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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은 아직까지 필요없어 보이는데 오씨 훌륭이 있을 때는 망할 뻔했지 얌 자랑 비슷해서 내려와 escri 조건 rapidly 여리 와서 SA fern isen mommy 아직 한 방에 죽겠네 책 이용하니까 들고 컷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점점 이만 여기까지 하고 엄마도 꺼놨다 할께요